수고하십시오. 시장만 끓였고.. 졸려서 자야 되는데.. 뭘까 말까 하다가.. 걸을 수는 없으니까.. 또 햇바닥도.. 햇바닥이 또 아프기 싫어.. 너무엇어요. 후.. 아휴.. 흠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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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생각나 밥을 말해야겠어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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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먹어야지. 휴지 어디갔어? 휴지? 휴지 어디있냐? 여기있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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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말고. 맛있겠네. 맛있다. 아.. 좋네. 아 아멘 다음부터는 라이브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라이브로 반응이 신통짜리 한번동안 안한거로 하이 너무 맛있어 아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아.. 아.. 어.. 아.. 커지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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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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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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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 개 좀 어떡해.. 아휴.. 커피가 빠지면 안 되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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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빠지면 되나? 아휴.. 국룰 아니겠습니까? 국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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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억ека어억 아휴..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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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잖아 말하다가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맥락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상 말라는 사람 있잖아 괴변이래 괴변 많아요 주변에 괴변을 늘어나더라면 이제 안 통하거든 팩트리 얘기하면 안 통하거든 괴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범위구나 딱 안 오지 세상에 언제부터 이렇게 해도 되셨나 고구마 또 먹어야 하는데 카시타리도 남았고 사탕도 남았고 아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거 하나 먹어보자 왜 왔어요? 딸기 왜 왔어요? 먹다가 좀 냉면 돼 달달하더라구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어 두드러고 이빨이 부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되게 틀리긴 하던데 두 가지 괜찮은가? 으악 웃음 이빨이 부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딱 단 Ing vocês 뱅이 부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고구마가 부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데뷔를 닌기처럼 띵띵 띵띵띵 띵띵띵 겨우 3,000시간 넘었는데 좀만에 힘내자고 4,000시간까지 합치지 않고 이러고 나가게 어차피 합쳐봤자 별거 아닌거같아요 편집 능력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좀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봤자 자르기뿐이 안하니까 좀 꾸미고 그러야되는데 어차피 꾸며봤자 모르겠어 개 힘만들지 어른들 계대도 모를 때까지 뭐 그렇다고 적자 보면서 편집자 구업 형편이 안되잖아 알잖아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공짜로 해주겠어 사장님 공짜는 없어 말로는 공짜라고 그러지만 공짜 없어 다 알아봐 살아온 날이 몇 날 며칠인데 내가 먹으면 바꿀수가 얼만데 그걸 모르겠어 아 졸리니까 먹고 자야겠어 졸려 미치겠어 이거 안찍으려다가 억지로 찍은거야 나도 힘들어 매번 찍을려고 보지도 않는거 안 힘든거 같지 뭐가 힘드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 꼭 안해본 놈들이 남들 하는거 쉬워보인다고 힘들어 진짜 사는것도 힘들고 만드는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난 힘든게 없어 아휴 만사가 귀찮고 자꾸만 싶어 자꾸만 싶어 편하잖아 자면 아무 생각없이 또 깨어나면 고통이고 그런거야 산자리가 예전엔 그런적도 있었어 학폭침할때는 아 잘 때야 기도했지 다음날 깨지않게 그렇게 학교 가기 싫었어 학폭때문에 그런데 그럴날 방치하는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선생님도 알거야 다 얘기했을거야 또 학교에서 군대에서 또 그렇지 직장에서 그렇지 힘들어 또 어떤사람도 집안에서도 그럴거야 그런걸 다 견뎌내면서 사람들 사는데 아무런사람도 있겠지만 아휴 삶과 자체가 지옥의 지옥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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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얘기하자 아 주트꿀 아 아 아